데케이드 오브 럽, 호기심의 10년, XSFM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좋은 금요일이 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곧 좋은 금요일이 되길, 앞으로 좋은 금요일이 될 것을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인사하기가 쉽지 않네요 좋은 금요일입니다 522회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522회죠 우리 네 맞아요 521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민이가 오타낸 거예요 윤세민 리터와 함께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큰 상징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손희상 선생님이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잠시 후에 큰 상징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큰 상징물이요? 울산에만?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것을 내기 싫때는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일매화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해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매일매화는 화장실을 자주 못 가시는 분 더부룩해진 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예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남해안 청정바다에서 잡아올린 즉시 가마솥했죠 신선하고 짜지 않은 멸치 국물용 중대멸치 볶음술안주용 중멸치 아이들 간식엔 새소멸치 바보상의 멸치 3종 세트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29 데이즈가 9월 한가위 맞이 할인전을 진행합니다 할인이 짧아요 일정은 9월 15일부터 9월 24일 업로드 기준으로 보면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할인을 진행합니다 딱 11일 반값 생긴 데는 안 그래도 반값인데 여기에 10%를 더 할인해버리고요 이미 싸고 좋은걸 리얼 코튼은 25% 할인 25 많이 깎습니다 4분의 1을 깎아버립니다 드림핏은 35% 할인 엄청 깎습니다 3분의 1을 깎네요 3분의 1을 깎아버립니다 오랜만에 29 데이즈 기획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달려오세요 달려오세요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어디에는 큰 조형물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문명시대 이후 더 나아가서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큰 조형물이 생긴다고 하면 일단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기분이 듭니다 조형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상평론입니다 9월에 한국은 산이 많고 높은 나라죠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만큼이나 산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고 있죠 베네수엘라도 산이 많으니까 산이 높기도 하고요 폭포가 깊어요 세계에서 제일 긴 폭포가 베네수엘라에 있어요 근데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폭포는 나이아가라 그런 것만 알면 됐지 베네수엘라에서 유명한 거는 성모마리아상이 유명하죠 성모마리아상이 유명합니다 와 이 폭포는 너무 길어서 폭포 안 갔네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근데 베네수엘라에 있는 성모마리아상도 길죽하세요 높이가 47미터쯤 됩니다 엄청 크죠 이것도 앞에 가면 까마득해요 거북목을 치료하러 가는 데입니다 올라다 보고 있으면 거북목이 치료가 돼요 성모마리아의 은총을 받아서 기적이 일어나 베네수엘라의 국토는 남과 북을 오리노코강이 가르잖아요 오리노코강 밑에는 그냥 다 산이고 지도를 보면 다 국립공원이에요 그 위쪽은 다 바다 해악가 근데 그게 고작 성모마리아상이 47미터라는 거예요 47미터? 네 울산시가 정주영 신격호 이런 사람들을 성모마리아보다 더 크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럼요? 그리고 중국에 엄청나게 큰 관우상이 있습니다 관우상이 있어요 뉴스에서 봤지요 세계 최대의 관우상 관우상 세계에서 가장 큰 관우 피규어 머리가 날라갔네요 제발 이 빙새끼야 관우상 검색했는데 G마켓 관우상 좀 띄우지 마라 허베이성 징저우시에 있습니다 옛날 삼국지 시절에 형주라고 하던 곳이에요 그렇죠 격전지 거기 있던 관우상이 57미터인데 징저우시는 강을 끼고 있는 평지라서 거의 뭐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우상을 그래 보여요 이게 또 강가에 설치가 됐는데 이 징저우시의 뒤쪽은 모든 중국의 대도시들이 그렇듯이 마천루가 삑삑삑삑삑이 솟아있고 마천루들 중에 상당수는 관우상보다 낮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관우가 이제 저 청룡원월도는 세워놓으면 60미터도 넘겠네요 그렇죠 다행히도 옆으로 들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수염도 옆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수염과 옷과 청룡원월도가 옆으로 날아가고 있네요 약간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 같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제 2021년 9월에 보도된 사진인데 그때 이제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철거를 시작해서 철거를 처음 하면 목부터 뺄 거 아니에요 네 목부터 없었어요 형주에서 관우의 목이 없는 모습을 재현한 관공 그러니까요 어찌하여 목만 그거잖아요 그 우화를 1화를 지금 각색해놨어요 관우상을 2021년에 결국 철거하게 됐는데 그 경위가 왜 그렇게 됐냐면 관우상이 크잖아요 네 그게 크니까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조금씩 내려앉고 있었어요 아 밑에 받침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지면까지 내려앉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 해체해서 옮겼습니다 이야 게다가 또 뭐 이제 외부의 이유는 그런 걸 됐네요 주변 경관을 해친다 근데 정말 주변 경관을 이보다 더 해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위에 그냥 머리통이 딱 있으니까 그걸 그 징저우 씨가 2016년에 만들어서 2021년에 해체했으니까 딱 5년이죠 이야 이 관우상은 뒤에가 공원인데 공원 거의 전체의 그늘을 들이우고 있어요 돗자리 깔고 먹을 때 그늘 만들어주는 역할로는 괜찮네요 근데 그 관우상을 만들 때 제작비만 한국 돈으로 310억 원을 썼단 말이에요 당시에 뭐 1억 6천만 위안 정도라고 하니까 280억 원에 320억 원 사이 로고 갑니다 네 그리고 그게 조금씩 무너지니까 이제 수리 보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 200억 원을 썼어요 일단 500억 썼습니다 수리에 그리고 해체해서 옮길 때 280억 원을 또 썼어요 그렇겠죠 해체하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높은 데 가서 그렇죠 머리 조각 하나씩 하나씩 떼어들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떼어가지고 그래서 총 790억 원 정도를 초대형 관우에 쓴 겁니다 독질의 800억 이걸 만들 때 커다란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관광 수입을 늘리겠다 징저우 씨의 계획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관광 수입으로 20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그러면 770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거잖아요 이게 참 투자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 계획 자체가 이 생각을 안 해봤나? 상식적으로 관광객이 관우를 보려고 징저우까지 가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배륙에 거대 도시들이 있잖아요 충칭이나 우한이나 우한이 그나마 가깝습니다 근데 가깝다 그래도 징저우까지는 지금 얼른 툭 봐도 서울 부산보다 멀어요 서울 부산쯤 되겄어 중국이 그렇죠 굳이 몇백만 사는 작은 도시에 갈 일이 없단 말입니다 관광객이 아니 그리고 이렇게 크잖아요 지나가면서 보면 돼요 멀리서 봐도 보이니까 우리가 아까 정주영상이 생기잖아요 그거 보러 거기 안 가고 부산 가는 길에 보면 돼요 맞아요 봤다 이러고 지나가죠 그럼 찍으면 찍혀요 어지간히 관우 좋아하는 사람이 관우 좋아하는 사람이 관우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희한하다 어쨌든 삼국지 덕후가 굳이 징저우시까지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면 형주성 형주 고성이 있어요 그걸 좀 보고 박물관 좀 보고 뭐 그러려고 가는 거지 현대에 만든 관우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도대체 좀 더 내가 삼국지 덕후다 그러면 아무래도 서촉지방으로 가지 않을까요? 굳이 형주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쓸모없는 게 내가 아무리 삼국지 덕후여도 이거 보러 굳이 가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삼국지 덕후가 아니라 관우 덕후라면 갈 수 있어요 삼국지 덕후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냥 장료 좋아하는 사람 있고 동답 답둔 좋아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따로따로 갈 수 있는데 관우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갈 수 있지 그런데 관우상을 보려고 굳이 간다 이건 아니잖아 이게 사실 말이죠 이게 이런 게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여러 지방정부들이 채무를 잔뜩 적으면서 여기저기 만들어놨거든요 이 비슷한 걸 되게 높고 커다란 것들을 랜드마크를 많이들 세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웬만하면 다 망했습니다 그렇죠 망할 수밖에 없지 멀쩡한 사람이 초대형 관우를 보려고 징적으로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중국이 요즘에 지방정부 파산하고 건설기업 파산하고 난리도 아니잖아 부동산 안 도와주기 정책을 쓰고 있죠 그게 이제 이런 데다가 돈을 쏟아부어서 그 결과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믿지 마시고요 그런데 너무 큰 돈을 쓰긴 했네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고 높은 정주영 신격호를 울산에다 만든다는 거잖아요 결국 주제는 정주영 신격호의 3대 500 흉상 울산역에 내리자마자 보이게끔 그걸 가지고 기업을 존치하겠다 관광자원으로 쓰겠다 이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관광객이 그걸 보려고 울산에 가겠냐고 이 정도면 그걸 세워놓으면 기업이 오고 관광객이 오겠다는 거는 랜드마크가 아니고 토템이죠 그렇죠 토템이에요 거기다 빌겠다는 거죠 그냥 토템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여유 있는 여행 울산 여행이라는 건 보통 그냥 태화강가를 좀 걷다가 간절고나페가 사진을 찍고 고래고기 파는 데 갔다 오고 울산 밀면이 많이 다르잖아요 울산 밀면을 좀 먹어보고 굳이 이거 굳이 이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그래 관우 빠 있을 수 있고요 네 성모마리아 빠 라고 하긴 좀 이상하지 신자 있을 수 있고 신자 있을 수 있어요 진기스칸도 설득력이 있어요 있어요 정주영 덕후가 전 세계에서 몰려들까요 그나마 정주영 덕후는 좀 있어요 어디에 우리나라에 정봉준 씨라든가 아니 왜냐면 이제 정주영 씨는 워낙 인생이 그건 제사죠 인생이 드라마틱하니까 근데 신격호 덕후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껌을 놓칠까 만들기도 쉽고 유지하기도 쉬워 그 덕후는 많죠 그거는 사실 울산에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계속 광고판 자리에 껌만 붙여놔도 돼 그거 보러 가는 게 더 재밌겠다 그건 내가 보러 갈 생각이 있다 초대형 신격호 정주영 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초대형 포니면 내가 보러 갈 생각이 있어 포니는 요즘 현대에서 막 전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초대형일 필요는 50m일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 이제 흉상이 있으면 못 볼 건 아니에요 있으면 보지 당연히 못 볼 건 아니야 근데 굳이 그걸 또 가서 굳이 찾아가서 인스타에 찍어서 자랑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 그리고 무엇보다 신기한 건 도대체 기업은 왜 그러니까요 왜 정주영 동상이 있으면 기업이 오냐고 아 그 지자체가 정말 이걸 현실적으로 고민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례가 없진 않아요 배용준을 팔면 되고요 20년 전에는 그러면 관우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관우는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인가 1800년 전인가 정주영도 저세상이잖아요 네 저세상 BTS 멤버들 생각을 제기받 그건 좀 추적스럽지만 이해나 하겠다는 거야 그건 뭐 가능성이 있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팬들이 온다며 생각이 너무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디 아파트 13층 이런 집 하나 마련해 드려야죠 관광객들이 13층까지 올라가고 비밀번호 맞추는 사람만 들어와야죠 민원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제부터 그 조형물 세계에 있는 각종 조형물들의 그 크기를 말씀드렸던 게 왜냐하면 계획대로 울산시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이건 지자체 규모의 사업이 아니라 이미 국가적 규모의 사업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 울산 기업인 조각상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형물 가운데 가장 크게 되는 예정이고요 북한 포함 네 아니 북한의 주체 사상 탑이 100m가 좀 넘을걸요 150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건 주체 조각이고 말고 탑이 탑 그래요 그거는 170m인가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탑이랑 상은 또 다르죠 그렇죠 그거 탑은 건축물이라고 봐야겠죠 네 에펠탑 같은 거랑은 다르죠 그렇죠 주체 탑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역사적으로도 이만큼 큰 게 없었어요 커다란 종교가 만든 불상이나 성상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UMC나 이제 윤세민 기자가 울산 시민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 말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데 네 왜냐면 그 울산의 기업인 조형물을 만들면 그 조형물은 우리가 다 사라지고 청취자 여러분도 모두 사라지고 한국이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국 문명조차 사라지고 우리들에 대한 모든 기억이 사라진 이후에도 남아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말이죠 모든 것이 사라지고도 마지막까지 남을 조형물이 정주영 신교코란 말이에요 그건 혹성탈출원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렇죠 그렇죠 딱 봤는데 바닷가에 겁내 큰 신교코가 그렇죠 핵전쟁 이후에도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사실 그게 신교코인지 알 수 없어요 그때 가면 모르죠 그냥 뭐 얼굴이 있네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선돌이라든가 고인돌 모아이에 있는 거석상 같은 것들이 모아이 거석상은 수천 년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기업인 조각상을 세워서 지금 우리들의 흔적을 마지막까지 남기는 일에 동의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한국의 흔적이 기업인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조형물이 무조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국의 관우상처럼 딱 5년 만에 막 내려앉고 그래서 해체하고 거의 그럴 가능성이 99%라고 보기는 합니다 의미로 지을 가능성도 좀 높고 빈반 잔뜩 지고 해체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태풍 한번 날아갔다가 넘어지고 다만 이제 중요한 문제제기는 동의 여부인데 미국도 그런 선택은 안 합니다 자본주의로 흥한 나라들도 최초의 나라들도 기업인을 그 나라 그 땅의 랜드마크로 한다? 동의하지 않아요 어쨌든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만들면 오랫동안 남든지 해체하든지 다행인지 불행인지 울산시가 이걸 만들겠다며 요구한 250억 원의 예산을 울산시의회가 50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네 5분의 1로 만들겠다면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미터니까 5분의 1이면 한 10미터? 조금 12미터? 예산이 줄었으니까 사이즈도 줄어들 건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승인이 되었고요 감액이 되었다고 해도 사업 규모가 지자체로서는 여전히 대단히 이례적으로 큽니다 보통 울산의 1년 예산은 4조 좀 넘는 걸로 봅니다 이건 치명적인 수준이에요 이 돈은 4조 운영하는 도시에서 지자체에서 여전히 이제 많은 액수고요 정치인이나 행정가 중에 이런 사업을 좋아하는 특정 타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 큰 일을 벌이고 싶어하고 뭔가를 눈에 띄게끔 그렇게 남기고 싶어하는데 우리 삶에 쓸모가 있지는 않다는 공통적이기 때문에 DDP 말씀드렸다 자기 돈이 아니라 세금으로 한다는 것도 아주 공통적이죠 모든 행정가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타입의 행정가가 가끔 있어요 드물게 왜냐하면 그게 또 누군가는 표를 주고 싶어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죠 올해 초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가 연남동에서부터 홍대 앞 걷기 싫은 거리를 거쳐서 나 그거 동감해 걷고 싶은 거리 아니잖아 그렇게 만들고 걷기 싫어졌어 그래서 당일이 발전소까지의 보행로를 빨간색 아스콘으로 덮는 사업을 했습니다 네 덮여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을 없앴죠 네 주차장은 없앴요 그래요 길 덮으면서 주차장 없앤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많은 인파로 인해서 참사가 일어났었으니까 그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길을 빨간색으로 칠한 거예요 왜요? 무서워하라고? 걷기 싫어하면 사람이 인팍 안 모이니까 걷기 싫게 만들려고? 바로 그 참사 예방 목적의 예산 4억 원을 사용했고요 마포구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아스콘을 덮어서 미끄러움을 방지한다는 게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설명인데 이분도 국민의힘이네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도심의 거리는 잘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원래 모든 길이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핑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스팔트는 그게 아스팔트였잖아요 잘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에 그걸 깔죠 그냥 이 공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빨간색 아스콘으로 덮어놨더니 비가 오면 미끄러워요 맞아요 그 약간 소재가 방수제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원래 길보다 미끄럽게 만들어놨어요 비 오면 미끄러워져요 뭐야 그럼 그러니까 지난달에 제가 비 오는 날에 홍대 앞에 갔을 때 쭉쭉 미끄러워지더라고요 미끄럼 방지라고 하면서 마찰력 점검도 안 하고 그냥 치한 거야 사람들이 미끄러지나 보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있어요 제가 미끄러지고 있어요 손 이상도 미끄러지고 거기에 4억 원을 저는 그거보다 여기 살지는 않지만 마포구에서 사업을 영유하는 사람으로서 10년째 박강수 구청장이 들어오고 국민의힘 구청장이 들어오고 지역 축제가 너무 꾸려졌어요 그렇죠 뭔가 되게 달라지죠 할 때마다 김은국이 나와 이게 국민의힘이라 김용환 씨가 사회보고 미감이 되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구청장이 설명하는 게 길을 빨간색으로 칠해서 홍대 앞 거리의 명물로 만들어서 핏핏거리? 영국인들은 좋아하겠네요 블라리 헬 그럴 수 있겠나?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상상력의 부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미 홍대인 홍대에 뭘 하겠다고 가장 적당한 이미 홍대인데 거긴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칠하면 관광객이 오냔 말이에요 영국인들이 온다니까요 관우를 보러 가는 사람보다 적을 거야 왜냐하면 관우는 그래도 한중일 상국에 오다구가 있어요 근데 빨간 길은 덕질하는 사람이 없잖아 빨간색 길을 덕질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길을 빨갛게 칠해서 관광객을 늘리겠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말이 빨간 길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색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그 색이에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잖아 이건 게다가 길을 빨갛게 칠하면서 멀쩡히 있던 공용 주차장을 없앴어요 이게 인스타 같은데 보면 그런 거 많다면서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나가다 이거 예쁘다 하고 찍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코너 노란색으로 쫙 된 거 그거 밤에 가니까 비판사하더라고요 그거 예쁘더라고 그거 하면 되지 빨간색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날려가며 버리는 일 중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하는 일들은 웬만하면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수주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지역신문 사주입니다 이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보도블럭 갈아엎기는 전 서울시장이 없앴죠 시공사가 아예 몇 년간 책임 주체를 하는 걸로 바꿔서 그래서 그 바닥에 박혀 있잖아요 저희가 시공했습니다 이거 일종의 보도블럭 갈아엎기죠 지금 납부구청이 하는 거 그렇죠 보도블럭을 못 갈아엎으니까 이런 뉴스가 시단위에서 하는 거면 그나마 뉴스에 나올 수가 있는데 구단위 지자체에서 벌이는 일들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신문에 짧게 나오고 끝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딱히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역 언론, 지역 매체들이 이따금씩 조금 있는데 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지역 매체들이 보통 보면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든요 지역 매체가 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를 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고민을 일절해 본 적이 없어요 가장 깊이 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나마 지역 상품권들이에요 그것도 지금 이번 정보 들어서 거의 싸그리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지역 경제로서 역할을 하면 지역 언론은 거기 들어가서 살아남는 게 상려거든요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지역 언론이 동네에 유역한 상업인들에게 광고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기자들이 굴려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웬만큼 규모가 되는 도시들은 모두 그걸 할 수 있어요 한국만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한국은 다 중앙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되게 희한하죠 그게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또 이번 여름때 난지도 일대를 복합문화관광단지로 만들겠다면서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미 복합문화관광단지입니다 이게 전략이구나 한강 둔치 일대를 경관 좋은 강가로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당일리 일대를 발천소로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그러면서 테마 관광숲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가에 시비를 세운 거예요 시비는 이제 얀만 널러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시, 포엠 그렇죠 시기가 써져 있는 비석 지하철 자동문화에 있는 것처럼 시를 써서 길가에 놨다고요 이것도 약간 지역에 약간 에피소드인데 지역에 왜 시동호회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있는 거기에 이제 이상하게 시의원, 구의원들이 좀 가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지역에 관광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그 동호회가 그려진 시화가 빠짐없이 있어요 늘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 구청장이 본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에 제일 앞에 있는 시가 박강수 구청장이 쓴 시예요 그것 봐 그렇다니까 그걸 이제 세워놨어 세겨가지고 여기 우리 또 이번 주에 이야기한 흉상이니까 악명높은 김종식 목포시장이 있죠 완도군수 삼선하고 목포시장 올라온 사람인데 만도군수 할 때 자기 흉상을 놓고 그거 제막식 날 지가 와서 흉상맨 자기 시를 자기가 꽂아넣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심지어 시장 흉상 건립 음악회도 했어요 그것도 사실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게 16억 원짜리를 써서 만드는 복합문화관광단지의 실체인가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국내 어느 도시를 가든 문화의 거리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거리가 웬만하면 있습니다 웬만하면 있습니다 술집이 있고 노래방이 있고 횟집이랑 고깃집 좀 있고 그러면 문화의 거리라고 한다고 요즘은 마라탕과 탕후루가 있습니다 정말 슬픈 저는 제일 슬픈 거리가 김강특 거리도 가봤고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이중섭 거리도 있고 그런데 가장 슬픈 거리가 나의 석거리예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냥 이름 그냥 술집 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해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지자체 사업은 아닙니다만 서면 NC백화점 안쪽길로 들어가면 LED의 광고판이 있잖아요 보통 부산 기업들 광고를 많이 집어넣어요 요즘에 이정재 씨가 맨날 나오겠네요 그게 문제죠 부산의 유치의 그거 그런데 부산 기업들 이름이 쭉 나와있고 그냥 그 자체로 포토제닉해요 되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끌어다 대지 말고 상관없는 사람 김강석 거리만 해도 노래 가사 적혀있고 작게 가로등해서 노래도 나오고 그 정도 있고 이중석 거리는 저는 그림이 벽에 붙어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건 좋았는데 나의 석거리는 그냥 들어가면 서글퍼져요 놀랍게도 그런 거리 하나하나 조성할 때마다 돈이?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문화의 거리 나의 석거리도 그렇고요 모두 여러분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그냥 상가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무슨 무슨 거리로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씁니다 그런 돈은 절대로 어디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냅니다 다른 필요한 일에 들어갈 예산을 뽑아서 씁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에서 공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는 훌륭한 행사 중에 와우북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와우북 페스티벌 있죠 마포구에 출판사들도 많고 독립서점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다 연결을 해주고 옛날에는 할 때마다 돈 10만 원 20만 원씩 썼던 것 같아요 북페스티벌을 여는 건데 진짜 성공한 북페스티벌 지역 행사들 중에 정말 성공적인 사례죠 그거를 구해서 한 2천만 원씩 주고 있었거든요 그거밖에 안 줬어요? 네 근데 그런 돈을 빼서 구청장 시비를 세우는 겁니다 시비 어디 세울려나? 테마 관광 숲길에 들어간 16억 원이 마포구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걸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부산 국제비엔날레를 17억 원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명 이상 찾아오는 국제 행사를 할 수 있는 액수에 맞먹는다 근데 여기서 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난지 테마 관광 얼수 거기에 사람이 많이 왔어 근데 그건 시비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냥 산책하러 가는 거죠 거기는 원래 사람이 많이 오는 데였으니까요 거기는 보면은 이제 뒤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박수치면서 뒤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박수도 앞뒤로 치십니다 그분들이 가면서 이제 시를 보지 않으세요 왜냐면 뒤로 걷기 때문에 시비의 뒷면을 보죠 그리고 사람들은 대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똑똑하단 말이에요 스마트하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볼 때마다 망신인 거거든요 곧 치워지겠지만 제가 아까 하나 잘못 말씀드렸네요 김종식 목포시장 흉상건립 시민음악회에는 목포시에서 한 게 아니고 이걸 조롱하는 분들이 만든 거예요 이름이 의혈단이에요 김종식 목포시장 흉상건립하자 행사를 이분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표가 제일 세서 찍어놓으면 갑니다 마포구청장 보세요 이달의 이상평론이에요 XSFM입니다 죽빵이라 불리는 대나무 말뚝으로 손상없이 어약한 최고급 멸치 탈각지암바 보자기로 단장한 품격있는 선물 바보상의 프리미엄 죽빵 멸치 세트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불규칙한 식습관에 인스턴트 먹다 보니 없던 증상 생겨나네 답답하다 배변 활동 시원하길 원한다면 먹어보세요 매일 매화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 매화 제조 극동의 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녹용 녹용 중 으뜸이라야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 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염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도경의 옹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조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옹 평상네이처 광고 듣고 왔습니다 손희상 선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곧 시비가 걸릴 예정입니다 시비 털릴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광고를 언제 했어요?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광고하고 진경옥 좋아요 추석 맞이 최대 혜택 2만원 할인 행사 중입니다 좋습니다 많이 깎습니다 진하고 꾸덕한 경땡고 그 자체 평상네이처 사장님이 나중에 성공한 기업인이 되면 대구시에 들어갈 때 겁나 큰 진경옥을 진경옥 흉상 아니 그건 흉이 없지 진경옥상 아니면은 그냥 한포 그냥 겁나 꾸덕해 보이는 약간 대충 똥 같은 걸 이렇게 해놓으면 꾸덕상 뜯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거 50미터를 만들겠다 누가 받아도 만족할 만한 선물용 패키지까지 무료 증정합니다 얼마나 만족하냐면 흉상을 만들고 싶으실 거예요 건기식의 덕후이신 사장님이 정말 직접 한 땀 한 땀 보자기로 포장 중이세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직원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좋아하시는 거지 뭐 네 한정 수량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사십시오 액세스몰에서 추석 맞이 보자기 포장이 된 진경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이즈가 얼마나인 거예요 이게? 좀 안 해요 건기식 나라가 있으면 진경옥 사장님은 마운트러시 모아죠 제가 건기식 같은 거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언제부터? 저는 옛날부터 그냥 막 음식 먹을 때 맛을 생각하고 먹지 않고 영양을 생각하고 먹습니다 선생 같은 분들을 위해 진경옥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군용식량 먹는 거 좋아합니다 액세스몰에 있고요 군용식량 말고 광고하기 전에 강남구에 새로운 조형물이 나왔다 이런 거 알려주세요 드디어 다시 조형물 얘기로 돌아오네요 예산 14억 원을 써서 이제 테헤란로 일대에 조성을 했습니다 테헤란로에 조형물이 새로 생겼어요? 이게 또 한 몇 년 구청장 바뀌었다고 이런 짓 안 하더니 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새로 이제 구청장 바뀔 때마다 자기가 만들었다 이런 거 티내야 되니까 이제 4억 천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조형물에 들어가고 그 근처를 정비하는데 이제 10억 원을 썼어요 10억을 썼어요 사업 명칭은 테헤란로 일대 태권도 상징물 조성 사업이고요 아 저 이거 봤어요 국기원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품쇄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기 네온사인으로 만들어서 네온사인처럼 만들어서 맞아요 그런 걸로 반짝반짝 이게 그 작년도 보도자료들을 보면 이제 그 2023년 올해에 세계 태권도 무슨 행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국기원 측이 뭔가를 요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남구는 이 조형물을 작년에 끝마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가 올해 초에 그 행사가 있었거든요 사업 공고가 작년도 11월 7일에 나왔고요 일주일 만에 심사를 끝내서 14일에 개찰하고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고요 사업 공고하고 개찰하는데 그리고 곧바로 착공해서 12월 31일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보통 하반기에 이렇게 조형물 사업을 서두르지 않는데요 아니 근데 서둘러도 서둘러도 한 달 만에 만드는 건 좀 그러니까 아니 작품 조각 작품을 한 달 만에 만드는 게 이게 한 달 만에 태권도 조형물을 만들어내라라는 계획인데 작품이 그렇게 한 달 반 만에 나올 수 없잖아요 공공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각 지자체에 이상한 조형물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이상평론에서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거 성취자 여러분 한번 실험해보시면 재밌는 게 지나가다가 이상한 조형물 있잖아요 작가 이름 있잖아요 그 작가분을 검색을 해보잖아요 사실은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만든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만 망친 거야 이번 강남구 조형물도 이런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밀어붙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구에 생긴 게 네온사인 같은 걸로 구부려서 하얀 조명이 나오는 형태인데 그게 왜 요즘에 술집 같은 데 가면 넌 술 먹을 때가 제일 예뻐 그렇죠 한글로 써있는 조명이 벽에 걸려있고 그렇잖아요 딱 그거거든 아니면 스티커 사진 가게에 있는 그런 거 한글 네온사인에 핑크색 조명이 나오고 그러잖아 그리고 자세도 조금 애매해요 두 번째는 누가 봐도 투수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상해 품새라고 하기 좀 약간 날림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한글 대신에 그렇게 품새로 만들어놨습니다 하여간 이게 만들어진 경위가 되게 재밌어요 키스혜링 같다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약간 표절인가 강남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있죠 태영호 의원 작년에 국기원장을 면담합니다 작년뿐 아니고 자주 면담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인 태영호 의원이 강남구의회 의원들을 소집해서 만나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국회의원하고 구의회 의원은 다른 건데 뭔가 약간 좀 지휘라인 같은 식으로 국회의원 밑에 시의원 있고 그 밑에 구의원 있고 이런 식으로 큰 정당들이 보통 그런 거 좋아하죠 그렇게 굴러가는 정당이 있어요 계급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건 아니야 하여간 이렇게 해서 다 같은 당이지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이 조형물을 언론 보도에는 면담했다 정도로 나가고 전후 맥락이 지워져 있는데 그 맥락을 살펴보면 국기원이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좀 낡았습니다 국기원은 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건물이라서 어찌 보면 역삼동은 제일 오래된 큰 건물일 수도 있어요 건물이 정말 낡았어요 여기에 이제 그 태영호 의원이 맞장구를 쳐요 짧게 요약하면 북한에 있는 태권도 전당보다 국기원이 후지다 그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죠 태권도 종주국인데 그게 말이 되냐라는 인터뷰를 작년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놨습니다 아마 한 지난 중과 지지난 중과에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인터뷰를 또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태영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20년 됐을 겁니다 사실 근데 옛날에도 느껴졌는데 서울시는 북한보다 초라해서 크게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죠 짧게 요약하면 서울시는 국기원을 지금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치우고 싶었던 거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땅을 팔고 싶었던 겁니다 노른자위 땅 그게 더 중요합니다 국기원을 다른 데로 옮겨서 새로 짓고 대신에 강남 한복판 현재 국기원이 있는 위치를 재건축한다라는 계획이죠 그러면 국기원 옮기는 거는 나랏돈을 쓸 거고 그 땅값은 구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공원은 씻고 아닌가 그리고 어떤 건설사가 수익을 좀 내겠죠 크게 내겠죠 여기서 태형호 의원의 생각이 서울시하고 갈립니다 자기 지역구 강남에 국기원을 계속 두고 싶어해요 그래서 낡은 국기원은 리모델링 하자고 주장을 하죠 그 자리 그대로 약간 좀 좌파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부지 이전 반대하고 재건축 반대하고 북한이 낫다고 주장하고 아무튼 서울시의 입장과 태의원의 입장 말고 국기원의 입장은 또 달라요 지금 국기원 부지가 국기원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임대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벌써 몇십 년째 거기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국기원은 이 임대비를 강남구나 서울시에 좀 떠넘기고자 하는 것이 일단 첫째고요 그리고 만일 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신축 건축 비용이랑 이전 비용 같은 거를 서울시나 강남구가 내라 혹은 국가가 내라 이거거든요 당연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자리에 있어도 돈이 나가고 이전을 해도 돈이 나가는데 못 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원금을 달라 이 국기원은 좀 이제 고인물들이 계신 곳이고요 태권도는 원래 고이려고 가는 그렇죠 근데 고이려면 태권도를 더 이상 하기 힘든 몸까지 되셔야지 그래서 젊은 태권도 노동자들이 그게 힘들거든요 가면 나 빼고 다 고인물이에요 네 태권도인들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국기원 건물이 낡았다까지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명제인데 태권도인들이 주로 지적하는 사항은 국기원 건물이 너무 옛날 건물이라서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고 장애인 시설도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본 바로는 80년대 중반이나 2020년대 중반이나 똑같습니다 시설 에스컬레이터도 없다 지하철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지하철 연결 불가능해요 너무 멀어서 주로 이런 걸 지적을 해요 세계 태권도인들이 방문했을 때에 다른 나라 태권도인들은 그중에 장애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태권도 시설은 당연히 휠체어 전용 통로라든지 다 그런 게 갖춰져 있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라고 하면 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OECD 안에 들어가는 국가라면 웬만하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세계 태권도인들이 방문했을 때에 국기원은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없어서 행사 진행이 어렵다는 걸 현장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사실 해외 행사 진행하는데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건 꽤 큰 망신이죠 심각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태영호 의원이 나선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의회를 움직여서 만든 게 국기원 앞에 있는 태권도 조형물이에요 참 자본주의적인 꽤 잘래요 되게 이 사람 이 조형물이 도대체 국기원이 낡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관광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인 조각상을 세우겠다는 울산하고 인파로 인한 참사 방지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대 앞길을 빨갛게 덮어버린 마포구하고 이 메커니즘은 이런 일들을 버리는 분들이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점이에요 이런 류의 진짜 믿고 있을까? 이거 믿지 않을까? 내 주변의 로비나 혹은 나의 직접적인 이익 나의 탐욕과 내 업무를 어떻게든 일치시킵니다 그런 다음엔 믿어야죠 믿어야 철통같이 추진이 되죠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되게 슬픈 전설들이 항상 있어요 어디 가면 만든 지 한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된 것 같은 이상한 빨간 돌로 만들어진 하트가 꼭 있어요 그 앞에 의자가 있죠 그 근처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꼭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여길 지나가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전설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그런 전설이 한 천 곳 정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며 효엄이 있다면 그러니까 딴 사람을 만난 건데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이 글귀를 사람들이 믿는다고 생각해서 적어놓은 것일까 저는 지금 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품새를 하고 있는 사람 모양의 네온사인이네요 그래서 밤에 보면 이건 태권나이트 입구 같아요 이게 이걸 보고 태권도를 표현해놓은 상징물 중에 국기원이 가장 안 떠오르는 형태네요 약간 틱톡같지 않아요? 두 번째 누가 봐도 공 던지는 추수잖아 우한이에요? 그런데 그 태권도 조형물이 또 희한한 게 강남구비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강남구 예산을 쓴 거예요 강남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한 건데 거기에 태권도 조형물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중앙선 쪽에 있는 화단에 설치가 된 거죠 도로 위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조형물을 국기원에 준 건 아니고 강남구가 소유하는 거지만 국기원 앞에 국기원을 위한 조형 국기원을 위하는 건가 이게 매기는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기원 앞에다가 만든 거잖아 국기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뭐 좀 약간 다른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XSFM 스튜디오 앞에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으로 XSFM 조형물을 만들어주는 성가비 흉상 그런 거 그런 걸 만들어 놓은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난 불편하죠 괜히 민망하고 공금으로 세금을 써서 만드는 게 맞냔 말이에요 그런 원칙조차 없어 보이고요 되는 대로 했다 그런 설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형물의 아스트랄함 때문에 이 스토리의 웃김도 사실 그냥 넘어갔네요 원래는 낡아서 시작된 거잖아요 국기원 건물이 낡고 장애인 시설이 없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낡았으니까 리모델링을 하자고 엄마 아빠한테 졸랐는데 엄마 아빠가 아들 딸 네온사인에게 그렇죠 우리 집 앞에 밖에다가 앞집 대문에 이게 도대체 낡은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사거리에 테레라는 거예요 거기 차가 얼마나 많이 줄아다닌다 이것도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국기원을 방문하는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국기원의 위상을 높여준다 이런 논리가 동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 바로 쭉 내려가면 있는 강남역 사거리의 삼성 사옥에 이재용 네온사인 해놔야 돼요 아예 그 네온사인이 세주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옛날 네온사인 이재용 앞에서 만나 옛날 노래방 네온사인 같은 것 중에서 고개 까딱까딱 하는 것도 있고 돈 많이 들면 그냥 노래방 풍선 놓으면 되겠네 이재용처럼 생긴 노래방 풍선이 춤을 추고 있는 아 이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 태권도는 팔 대신 발만 들면 되잖아 요즘 그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거 모션이 다양하더라고요 맞아 되게 다양한 거예요 옛날처럼 근데 아무리 그렇게 화려하고 재밌게 만들더라도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 태권도인들이 그렇게 전광판같이 만들어 놓은 조형물을 보려고 강남구에 오겠냐고요 그냥 강남구에 왔더니 그게 있는 거예요 그치 그냥 본질적 질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형물들이 물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조형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필라델피아시에 러브라고 써있는 조형물 있잖아요 L-O-V-E O가 약간 기울어져 있고 페로지가 엄청 되고 있죠 필라델피아 안 가보신 분들도 그 정도는 아실 겁니다 사진으로 많이 봤으니까 거기 가시면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조형물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려고 굳이 필라델피아까지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필라델피아에 갔는데 그게 있으니까 거기서 사진 찍는 거지 그리고 그 L-O-V-E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조형물이죠 왜냐면 필라델피아와 아무 관광에도 없고 기업인도 연관되어 있지 않고 어쨌든 작가의 의도만 들어가 있는 작품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기도 하고 한국에서 그렇게 하려면 구청장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구청장에 머리카락과 괴산 군민 러브 또 겁나 크게 만드는 제가 그 카르낙 소식이랑 울산 소식이랑 마포구 소식이랑 강남구 소식을 지난 6월 초에 거의 동시에 접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는 뭔가가 있었어요 뭡니까 마치 그 고대인의 비밀을 밝혀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고대 카르낙의 태영호가 네 수천 년 전 카르낙에 살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그 돌들을 세워놨을까 그 이유를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지금부터 찍습니다 선생님 저는 압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부족장이 아마도 국민의힘이었을 것이다 아 국민의힘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때 선거가 우클릭했다 여기에 돌을 세우자 사냥이 잘 될 거다 돌 세우는 게 사냥이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관광 동물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동물들이 인스타 찍다가 근데 그때 아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부족장을 또 찍어준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뭐 이번엔 여기에도 돌을 세우자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다 이쪽으로 돌을 계속 세우면 관광객이 많이 올 거다 그래서 수천 개의 돌이 계속 생긴 거지 심지어 그 문화가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논리였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족 언론사주는 건설사주이기도 해가지고 그 돈을 받고 노예들이 시켜가지고 야 돌 세워 돌 세우라고 돈 세우면 잘 된다고 광고하고 커다란 돌들이 잔뜩 있는 걸 보면 학자들은 고고학자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적인 의미였을 것이다 혹은 어떤 성스러운 장소를 가리키는 표지석이지 않았을까 등등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를 잘못 뽑았다 국민의 힘이었어요 틀림없이 그 당시에 그게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거리를 시뻘겁게 칠하면서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겠다든지 XX 큰 정중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거든요 현대에도 그러니까 고대에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 완벽하게 설득됐어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수천 년 전에 어떤 인류 집단은 집을 짓고 먼저 길을 내고 상하수도를 뚫고 화장실과 목욕탕을 만들고 재방을 설치하는 등에 실제로 우리 삶에 필요한 일들의 자원과 인력을 쓴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겠죠 지금까지 그런 집단은 다 잘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큰 환경재해 같은 게 닥치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커다란 돌 같은 거 세워놓고 빙글빙글 쌓아놓고 그랬던 집단은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조형물만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물론 조형물이 있으면 좋죠 미적 감각을 표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 있으면 좋습니다 사실 지금 인류의 유산이 다 조형물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피에타상도 그렇고 성당에 돈이 들어간 그런데 그 전에 필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지 멀쩡한 것을 막 없애가면서 멀쩡한 일에 필요한 예산을 빼가면서까지 60미터짜리 정주영 신격호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자의 정치의 어려움 시간 좋은 조형물 우리의 커뮤니티가 무엇을 이루어냈고 앞으로 뭘 해갈 것인가 를 보통은 상징하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걸 잘 표현해놓은 적당한 크기에 돈을 적당히 쓴 적당한 자리에 있는 좋은 조형물은 실제로 관광객도 끌어모으고 지역의 상징이 됩니다 네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네 근데 이게 머릿속에 리베이트도 들어있고 일하기 싫은 마음도 들어있고 전체주의로 통치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도 그 아이디어는 똑같이 낼 수 있어요 아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대왕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왕껌은 괜찮을 것 같아 그건 제가 강력 추천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울산의 산을 굳이 깎지 말고 소공동 롯데로텔 꼭대기에 맞아 맞아 겁내 크게 저는 찬성합니다 아 근데 그 울산시에 거기 롯데백화점 있거든요 그래 롯백에 해 백화점 위에 그 관람차 있어요 그 관람차에 사람 타는 칸을 껌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아니면 중간중간에 거대 빼빼로를 세워놔 그래서 우리가 뭘 베껴서 먹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라고 그렇지 포키라고 써놔 난 더 멋있는 걸 생각났어 롯데초코파이 이게 망신의 헤리티지거든요 대한민국 산업에 야 좋다 크게 만들자 30미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선거방송으로 할 거예요 네 몇 개월 뒤에 그러면 이제 몇 개월 뒤에 3주 뒤야 3주 뒤 공약 이행 물론 이제 지선은 아니지만 네 공약 이행률을 저희가 체크를 아 그건 내년 봄 하죠 내년 봄에 공약 이행률을 만약에 저희가 체크를 하면은 뭐 이행률이 93%입니다 요거 요거는 이행됐습니다 이행됐습니다 까지밖에 저희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근데 거기에 분명히 관광 유치 같은 공약은 요거 해놓고 이행이라고 돼있을 거란 말입니다 땡락 큰 흉사 네 어떤 정치인 어떤 행정가는 공약을 이행하는 게 더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입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어떤 가야할 지점까지는 안 가는 게 선생의 특성이긴 한데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응 맞아요 없애죠 어떤 것들 없애죠 그럼 뭘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이거 쓰잖아요 박정희 서요 근데 정주영보다 크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아 100미터 정주영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박정희인데 이 사람들한테 네 이승만 전체주의 대한민국이 완성 이승만은 진짜 저승까지 가겠죠 머리가 저승만이 되는 거지 머리가 저승까지 닿겠는데 네 이상평렴으로 꾸려드리고 네 이번 주 평일에 그것을 알겠지 않습니다 네 등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홍성갑 기자가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 같지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 껴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는 아이슬 잠동 시간에 다시 인사합니다 522회 네 내일 시간에 옆에 계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흥분되는 조합이네요 522회 그것은 알겠습니다 금요일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말에 다시 만나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B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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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